방구성 뮤지셔널 양성화입니다. 레코딩 타임스! 오늘은 아주 간단하고 재미있고 저렴한 제품을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은 라이브텍의 라이브 믹서 T50이라는 모델인데요. 이건 핸드폰에다가 그냥 휴대폰에다가 바로 꽂고 플러그 앤 플레이를 할 수 있는 정말 저렴한 오로지 스트리밍만을 위해서 만들어진 믹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오디오 인터페이스 아니고요. 팬텀 파워가 지원이 돼서 컨덴서 마이크를 연결할 수 있거나 이런 거 아닙니다. 당연히 여러분들이 레코딩을 위한 오디오 기능으로 쓰시는 게 아니고 그리고 실제로 스트리밍으로 이용을 할 때도 저희처럼 PC에다가 얘를 연결해가지고 컨덴서를 쓰고 이런 것보다 그냥 폰에다가 바로 꽂아서 쓰시고 여러분들 마이크도 헤드셋 있잖아요. 헤드셋이나 아니면 우리 예전에 여기 이어폰 보면 옆에 이렇게 조그맣게 마이크 달려있어 통화하라고 그런 걸로 하는데 최적화된 거예요. 음질 이런 걸 여기서 얘기할 그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방송을 입문하신 분들이 방송 중간에 막 박수소리도 나왔으면 좋겠고 막 특수 효과 그런 것도 있었으면 좋겠고 정말 그걸 실시간으로 하고 싶은데 그걸 오디오를 심고 이런 것조차도 나는 맞아요. 되게 어렵고 잘 모르겠다면 그냥 여기 그냥 누르면 됩니다. 여긴 다 정해졌어요. 물론 소스가 마음에 안 드는 소스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적어도 누르면 실시간으로 나오는 애들이란 게 얼마나 편합니까? 여러분 이게 8만 5천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물론 이게 전문 사이트에서 판매하고 있지만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홈플러스에 있어도 이상하지 않아요? 맞아요. 맞아요. 진짜 그런 개념으로 보셔야 돼요. 딱 그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거가 뭐 지금 리뷰를 보시면서 어쩌니 어쩌니 이거 문제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가깝게 손쉽게 부담없이 구매해서 요즘 워낙 스트리밍도 많이 하시고 개인 컨텐츠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리고 진짜 요즘에는 특히나 이제는 너무 일상생활 됐지만 게임방송 같은 것도 보면 정말 게임을 잘해서 방송을 하게 될 세상이 올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자기 자신의 어떤 캐릭터가 확실하다거나 입담이 있거나 뭐 이런 분들도 방송을 하고 싶을 텐데 근데 이제 뭐 걔 중에 이제 조금 더 퀄리티 있게 하고 싶으나 뭐 장비를 딱히 뭐 그렇게 고가의 장비를 할 이유는 없고 그리고 내가 이런 거 추천드릴게요. 실제로 왜 그 집에서 아니면 스튜디오에서 세팅 다 해놓고 조명까지 다 달아 놓고 하시는 분들이 많죠. 근데 반대로 보면은 요즘 유튜브나 아프리카 뭐 이런 거 이제 유튜브에 짤 같은 거 올라오잖아요. 그 길거리에서 이렇게 이제 돌아다니시면서 하시는 분들은 물론 이게 약간 막 들고 다니긴 그럴 수 있지만 그래도 어디 뭐 이렇게 잠깐 앉아서도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뭐 장소를 불문하고 어디서든지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 거라서 그러니까 그런 개념으로 그렇게 좀 접근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갖고 다니기에 되게 가볍고 크기가 큰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게 버스파워는 아닌데 여기 보면 배터리 모양 있잖아요. 이게 안에 충전이 내장돼 있어가지고 꽂아 놓으면은 계속해서 충전이 되는 방식입니다. 선충전. 그러면서 충전하면서 계속 쓰는 느낌. 버스파워랑은 또 다른 조금 더 가격을 저렴하게 만들기 위한 장난감이네요. 그런 스펙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한번 살펴볼게요. 8만 5천원입니다. 라이브텍, 라이브기어. 그죠.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및 태블릿 연결을 위한 C2C 케이블을 서비스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해요. 요즘 폰은 무조건 C타입으로만 들어가게 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아이폰 연결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아이폰용 케이블을 추가 구입 상품에서 꼭 선택해 주세요. 선택해 볼까요. 선택 1 하면 아이폰 연결 추가 케이블. 아이폰 연결 케이블 추가 3천원이고요. 그리고 마이크. 오늘 저희는 이걸로 녹음했습니다. 이건 이제 그 사모잭에다가 꽂을 수 있는 컨텐서형 전용 마이크예요. 여러분들 일반 이런 컨텐서 하시면 못 씁니다. 48불트 지원이 안 돼요. 그래서 이 마이크는 얼마냐. 3만원. 그리고 헤드셋. 이걸 사느니 차라리 헤드셋을 사는 게 낫겠다. 그래서 헤드셋은 마이크까지 다 포함된. 마이크 케이블 포함해서 4만 9천원. 이런 걸 사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스탠드 8천원이고요. 자 그러면 여기 볼까요. 아이폰의 경우 카메라 앱에서만 구동됩니다. 안드로이드는 다 구동되고요. 역시 애플은 항상 제약이 좀 있어요. 그렇습니다. 라이브 스트리밍을 위한 최적의 솔루션. 랩, 보컬 레코딩을 위한 최고의 파트너. 이것까지는 아니에요. 이건 최적의 솔루션. 인정. 하지만 이게 최고의 파트너라고 하기에는 확실히 오디오 기능은 좀 떨어지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틱톡에 올리는 정도. 그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하이브리드 오디오 믹서 라이브텍 T50. 여기서 외관을 다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따로 외관을 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이렇게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여기서 사진으로 보여주고 있죠. 라이브텍 T50과 함께 여러분도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이게 허세가 아니고 지금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너무 쉬워요. 이런 분들께 강력 추천합니다. BJ 그렇죠. 라이브 커머스를 준비하고 계신 장사하시는 분들 되게 좋겠네요. 홈레코딩 입문자. 이거는 조금 저는 이거는 저도 이건 아닙니다. 입문은 이걸로 하시면 되게 애매해할 수 있어요. 완전 애매해요. 이게 좋습니다. 아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틱톡. 릴스. 쇼츠. 네 그렇습니다. 쇼폼 컨텐츠 제작사.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주유기능 EQ 실시간 스트리밍 블루투스 8가지 보이스 이펙트 16가지 SFX 사운드 음성변조 디노이즈 음성변조 되게 재밌죠. 라이브 방송하시는 분들은 그렇습니다.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있어요. 직관적인 UI 배터리의 잔량을 4단계로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실시간 컨트롤러브 3밴드 EQ 제가 이따가 다 보여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런 컨트롤 페이드 반주와 녹음 운명의 밸런스 조정하실 수 있고 에코의 양도 바로바로 조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보시면은 8가지 보이스 이펙트 사용하실 수 있고 여기에 사운드 에펙스가 여러분들이 다 16개가 마음에 들진 않겠지만 그래도 방송할 때 아주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알아서 들어가 있습니다. 충전식 내장 배터리고요. 10시간 사용이 가능하다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확장성도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3밴드 EQ 그리고 4, 5, 5 보면은 레코딩 레코드 스페셜 이펙트 그리고 배터리 표시 등 전원 버튼 입출력 인디케이터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9번, 10번은 입력 값 조정 11번 이쪽에서 11번에서 16번까지는 엘리미네이션 목소리 제거해주고 뮤트하고 인터널 플레이 보이스 오버 디노이즈 이런 것들을 만져주실 수가 있습니다. 17, 18은 마이크 볼륨 리버브 양 조절하실 수 있고요. 각각 19와 20에서 여러분들이 재미있는 효과들을 활용하실 수 있다. 외관 따로 안 보겠습니다. 뒤쪽에 보시면 연결 부위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컨덴서 마이크라고 되어 있는데 일반적인 컨덴서 마이크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라이브텍 라이브 마이크 M시리즈 연결을 하셔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전부 다 사무책으로 되어 있어요. 헤드셋, 이어폰 목스 스트레임 입력도 가능합니다. 상황별 연결 예시 이렇게 나와있네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그림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세팅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기본 구성품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또 헤드셋, 스탠드 이렇게 다 진짜 뭐 방송에 필요한 저거죠. 그렇습니다. 380g이고요. 중국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럼 바로 제가 샘플 영상 따놓은 거 한번 보고 올게요. 네. 테스트 영상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다양한 사운드 소스들을 선택하실 수가 있는데 프라이머 사운드 아아아 이게 프라이머 사운드고요. 레코딩 스튜디오 아아 아 이게 레코딩 프로 프로 이게 프로야? 이게 왜 프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프로 팝 팝 팝 MC 그리고 체인지 보이스가 재밌어요. 체인지 보이스 체인지 보이스 자 들으십니까 체인지 보이스 내려갑니다. 체인지 보이스 안녕하세요. 최영만입니다. 네. 자 체인지 보이스 아 이렇게밖에 뭐구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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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아올게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에 다양한 그 기능들이 이 밑에 사운드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일단 프로로 해볼게요. 프로 왜 프로인지는 모르겠지만 프로 간 다음에 마이크 볼륨이 여기서 조정을 에코드가 있고요. 에코도 들어갑니다. 이렇게 에코드 들어가죠. 자 그럼 이쪽에서 음 에코를 조금 넣어놓고 뭐 트랩을 좀 올릴 수 있고 미들도 베이스도 다 EQ를 조정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cheer 딩딩딩 딩딩딩 아 아 아 음 까마귀 소리 awesome awesome 그리고 댄스에 맡겼어요 키스 사운드 소스 퀄리티가 엄청 좋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직관적으로 바로 이건 뭐 게임방송보다 많이 쓰겠네요 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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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love it! You guys are so great! You guys are so great! 뭐 이런 거 있고 아 아 야라코드 뭐 이런 거 나오고요 자 좋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기능들을 가지고 있어서 직관적으로 편하게 쓰긴 좋은 것 같지만 엄청나게 좋은 퀄리티를 기대할 만한 그런 사운드들은 아니었습니다. 자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딱 봐도 여러분도 이거 무슨 오디오에 특화된 기계 전혀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아실 수 있겠죠. 정말 말 그대로 스트리밍만을 위한 라이브 믹서 T50 정말 푹 꼽고 바로 방송을 시작할 수 있는 가장 직관적인 방송용 장난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렴한 가격 은총씨가 아까 또 명언을 남겼죠. 이마트에서 팔아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것 같아요. 맞아요. 홈플러스에서 구매할 수 있을 것 같은 바로 그 상품 T50 이었습니다. 저는 오히려 홍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이거 진짜로 그 마트 전자제품이라든지 게임기 있는 코너에도 넣어두면 그 광고만 판넬만 붙여놓으면 어 나도 좀 방송 한번 해볼까? 왜냐하면 이게 너무 음향기기로써 콘텐츠로 흘러들어와서는 제가 봤을 때 홍보가 그것도 미비하다고 보여지는데 일반인한테 가장 가까이 접근하고 요즘 방송하는 분들이 어쨌든 다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각자의 재능을 가진 다 일반 분들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은 이게 저는 진짜 뭐 그 대형마트에 어디에 진열이 돼 있는 게 훨씬 더 좀 더 효과적인 방법이 아닐까 생각하고 아까 다시 한번 마지막 말씀드리지만 뭐 레코딩 임무는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이거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장비가 아니에요. 장비라고 하기도 좀 애매하고 그렇습니다. 재밌는 장난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관계자분들 보고 계십니까? 이 마케팅 포인트는 마트에서 팔아라입니다. 네. 라이브텍의 라이브 맥스의 T50 같이 보셨고요. 재미있게 방송 입문하고 싶으신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기에 아주 좋은 입문용 아이템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재미있는 악기 가지고 돌아올게요. 마무리해 주시죠. 네. 방송 미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즈 마이크